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약집 157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줄 양가로 6번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권리관계가 중요하죠 도배같은거야 사실 조금 설명 잘못해도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권리관계, 가압류가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 말안해가지고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건조당 설정 등기되어있는거 이런거 꼭 설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북묘규직권이 있는데 만약에 내 땅을 샀는데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든지 하면 골치가 아프겠죠 그래서 권리관계가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기억에 보면 진정한 권리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의무는 민법에는 명문규정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선관주의의무가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판례로서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의무가 뭐냐 하면 첫번째 본인이 맞는지 매도인이 맞는지 신분증 확인해야 됩니다 시험에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 본인 확인한다 X입니다 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것이 되겠죠 신분증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갑구를 통해서 신분증에 있는 이름인지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업에서 개업공개사분들이 거의 확인을 안 하는 게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라고 부르는 것 등기필정보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등기필정보 이건 재발급도 안 되죠 현업에서는 이게 등기필정보를 확인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만 위조하면 남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언에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의 묶은 대리 즉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주의해야 되겠죠 요즘은 인감증명하고 동일한 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있어도 됩니다 민법에서는 대리권 수여 의사 표시만 하면 되지 반드시 인감증명이 있어야 대리의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중개실무상은 인감증명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고 인감증명도 또 대리인이 발급받은 것보다는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능력 확인인데 의사 문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고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 그 박스에 보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봐야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한정후견인은 후견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법정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정대리인하고 가급적이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격유무 대표자의 처분권한유무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처분 또는 편입을 주무관청 허가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사립학교인 경우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죠 대학교인 경우 교육부장관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는 교육감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 지금 실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법에서 소유 형태를 보면 단독소유가 있고 공동소유가 있습니다 다시 공동소유는 인적결합행태에 따라서 결합행태가 가장 약한 게 공유 그 다음에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사법고시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법인이 소유하는 것은 법인 단독소유죠 법인도 등기가 돼 있는 법인은 단독소유입니다 법인 단독소유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거 이런 게 보통 공유고요 그 다음에 합유는 민법상 조합재산인데 조합이라는 건 단 동업계약을 말하는 거죠 동업계약, 딸기, 영농조합 이런 게 합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유, 비법인 사단, 등기 안 된 법인, 문중, 종중 이런 것들이 총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획부동산 같은 데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공유 지분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문제죠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 한 필지를 갖다가 돈 되는 만큼 여러 사람에게 그 돈 만큼 지분, 몇 퍼센트 지분을 등기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나중에 팔아먹기가 굉장히 힘들죠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그러나 만약에 합유를 하면 합유 지분만 처분하더라도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의 결의를 거쳐야 되고요 만약에 종중규약이 있다면 규약에 따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8페이지 등기부입니다 등기부는 보면 표제부가 있고요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얼구가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표시사항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표시사항하고 대장에 나타나는 표시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대장이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소유권과 만약에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임자대장에 있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 갑구,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있는 소유자가 우선합니다 얼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난다 저당권, 권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 나타나겠죠 그래서 시험에 가압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려면 갑구를 보아야 하는가, 얼구를 보아야 하는가 이런 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구 상란을 모두 다 봐야 되죠 소유권을 가압류하면 갑구를 봐야 되고요 전세권을 가압류하면 얼구를 봐야 됩니다 제한물권을 가압류하면 얼구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 가격도 갑구에 나타나죠 그래서 너무 자주 거래가 됐고 소유자가 자주 받겠다면 그런 부동산은 별로 바람직하진 않죠 토지 같은 경우는 저는 부모님들 가지고 계시던 토지는 보면 한 번도 거래 안 하고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대로 내려오더라고요 아버지, 지금 형님 앞으로 등기를 해도 아직도 한 번도, 100년 동안 한 번도 거래가 안 된 게 보통이에요 시골에 있는 땅 이런 거는 그런데 너무 자주, 1년에도 몇 번씩 거래됐다면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남겨먹고 팔았거나 또는 마음에 안 드니까 팔았을 가능성이 많죠 이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158페이지 맨 밑에 띠 것에 리언에 유치권, 점유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등도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만 확인하면 된다 X입니다 모든 권리는 다 확인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인데 모든 용도지역지구 구역은 다 이용제한입니다 거래 규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게 거래 규제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국인 토지치득허가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거래 규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용도지역지구 구역은 이용제한인데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거래 규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용도지역지구 구역은 모두 중계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도 중계대상물이 됩니다 나머지 양가로 8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9번 치득시 부담할 조세 그 다음에 10번 미공시 중료시설 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확인 설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161페이지 이 서식이 시험에 한 문제 잘 나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서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용 1의 서식이 주거용이고요 2가 비주거용 3의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4가지 서식 모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 맨 밑에 거기에 우리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4가지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를 한다 이 6가지는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중계보수 산출 내역 이것은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161페이지 메뉴에 대상 물건의 표시 중에서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1, 2의 서식만 기재를 하고요 건축을 내장보고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는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건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1, 2의 서식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1, 2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020년 7월 31일부로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죠 2 플러스 2 해서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이 행사에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용계 공법상 이용지안 요건 4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입지조건이 있습니다 4번 입지조건 입지조건은 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 입지조건은 4가지 서식에 입지조건이 있는데 입지조건 1의 서식은 도대주교판이고요 도대주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입지조건 기재하지 않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의료시설 이게 입지조건입니다 공원도 입지조건이죠 숲세건 해가지고 요즘 아파트 숲세건 아파트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만 3의 서식은 토지는 도로, 대중교통까지만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도 건물이 있는 1, 2의 서식만 기재를 하죠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이 6번에 먼지는 명확하게 규정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는데요 쓰레기소각장, 열병합발전소, 화장장, 봉환단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인데 주거용 1의 서식은 소방의 경우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기재하는데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배를 기재한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벽면 및 도배 상태인데 2의 서식은 벽면은 체크를 하는데 도배는 체크 안 해도 됩니다 12번은 1소진인데 1조 소음 진동이 환경조건인데 1의 서식만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계보수 및 실비 산출 내역은 보수 지급 시기를 2020년 2월 21일부터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2, 163 이게 서식 확인설명서 서식인데요 2021년 1월 12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본서에 있는 것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것하고 달라진 게 바로 2번 권리관계에 거기에 계약갱신요구건 행사여부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여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그 밖의 유형 임대기간 이런 것들을 적도록 바뀐 게 기본서하고 달라진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거기에 13번 중계보수 지급 시기도 지금은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부가가치세는 중계보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더 받아도 공융계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계기법 및 중계업 경영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맨 밑에 양가로 4번에 아이다의 원리가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다의 원리 기다 반대가 아이다 어른 반대가 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아이다의 원리 아이다스의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보면 주의, 어텐션 주의를 하고요 인테레스트 흥미를 느끼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어 사고 싶은 욕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액션, 행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로징을 언제 시도하는 게 바람직한가 즉 계약 체계를 언제 시도하는 게 바람직한가 클로징 계약 체결 시도는 욕망이나 행동 단계의 클로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욕망을 느낄 때 계약 체결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욕망은 수시로 바뀔 수 있죠 시험에 한 번밖에 출제 안 됐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출제 안 된 거는 크게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168페이지 3번 셀링 포인트 역시 시험에 한 번 출제됐습니다 셀링 포인트 판매 소구점이라고도 하는데 셀링 포인트라는 게 뭐냐 하면 셀링 포인트 판매 소구점 여러 상품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 구매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게 동그라미 1번에 기억해 보니까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부동산의 기능을 중시하는 게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기억에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언,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디귿,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그 다음에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적, 환경적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왜 매수인, 고객의 특성이 다양하므로 셀링 포인트도 다양합니다 고객, 구매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이니까요 쉽게 말하면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구축, 오래된 건물보다 신축 건물이 더 비싸죠 왜 기술적으로 새로운 자재, 새로운 공법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새 건물이 더, 이건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것도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전세가 예를 들면 1억짜리도 있고 9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9천만 원짜리 싼 걸 중개할 때는 싼다는 걸 강조를 해야 되고요 그럼 비싼 걸 중개할 때는 어제 9천만 원짜리도 있던데 왜 이렇게 이건 1억입니까? 물으면 9천만 원짜리 그건 은행 융자가 많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경매 넘으면 보증금을 뗄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인권이 관계가 깨끗하니까 좀 더 비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만약에 지금 꼭 파실 의향이 있으면 6월 1일 되기 전에 파시는 게 좋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되기 때문에 2주택은 20%, 3주택은 30% 중과세 됩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자에게도 세금이 훨씬 더 높게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5월 말까지 파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단독주택 아파트 셀링 포인트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사생활을 보호받고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다 사장님 아파트가 좋을까요? 단독주택이 좋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하면 그건 고객이 아파트 계속 사고 싶어 하면서 아파트는 사생활 보호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물으면 예, 아파트도 만면 몰수하고 살면 나름대로 살만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절대적이지 않고요 상대적입니다 자, 168페이지까지 했고요 시험에는 별로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169페이지 거래계약의 체결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1절 문호